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친절한 염블리님의 염교수님의 주식대학 강의 매일 아침 사실은 작은 강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매일 아침 장도 같이 해주시는 우리 염승원 부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염승원 부장님 강의를 정말 잘 하시더군요. 본인이 이렇게 강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근거 있는 자신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염승원 부장님.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어떻게 뭐 이슈를 하나 정도 체크하고 갈까요? 짧은 거라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일정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새 많은 분들이 뭐 장이 워낙 좀 힘들어서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이제 널뛰기 장세의 하락 종목 수가 뭐 석 달 새에 30% 늘었다라는 좀 그런 기사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4일날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2조 넘게 지금 매수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누적 매수액이 3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3개월도 안 된 구간인데 작년 매수액의 한 6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뛰어드셨고 좀 많이들 사셨는데 수익률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코스피의 그 등락 비율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ADR이라고 하는데 등락 비율 이게 뭐냐면은 25거래일의 그 상승 종목을 이제 누적으로 나타낸 건데 예를 들어 이게 100%면 그냥 상승과 하락 종목 수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몇 퍼센트 떨어질 건 아니고 그냥 올라서 떨어지면 상승 종목이 많냐 뭐 하락 종목이 많냐 이건데 만약에 이게 뭐 100 이상이면 상승 종목이 더 많다는 거고 100 이하면은 하락 종목이 많다는 건데 일단 지금 12월 초에는 이게 125.18%였어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그냥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금은 얼마냐면은 8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닌데 지금 등락 비율로 보면은 지금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84%나 돼요? 네. 오히려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다 지금 네. 많다는 얘기고 제일 하락 종목이 많았던 때가 작년 3월 19일 그때가 41%였어요. 그때 뭐 다 폭락할 때여가지고 아 작년 3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올라갔을 때가 202%까지 간 적도 있어요. 4월 달에. 4월 28일. 어쨌든 지금은 좀 침체된 상황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내 종목만 안 오를까 이런 좀 푸념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 일단 이제 실적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증권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126조 내년에 153조 원의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익은 뭐 여전히 좋은 상황인데 다만 좀 너무 주가가 좀 빠르게 올랐다. 그래서 PER이 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게 최근 좀 증시 조정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뭐 전문가들은 좀 이제 올해는 작년 같지는 않다. 그래서 좀 종목 선별과 전략이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웬만한 종목 잘 찍으면 다 좀 수익을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스토리보다는 기업의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개별 종목을 잘 좀 선택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면 차라리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인덱스 투자 이런 것도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장세 국면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왜냐하면 작년 말만 해도 웬만한 종목들 다 올랐고 지수 ETF보다 사실 개별 종목 하는 게 훨씬 수익이 좋았거든요. 올해 이제 박스권 장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또 위가 열리면 또 분위기는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분간 박스권 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종목 선정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지금은 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계속 좀 힘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힘이 나야 내죠. 정프로 요즘 좀 심각해요. 요새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한 것마다 뭐 되는 게 없어. 제가 요새 상담해보니까 물어보는 종목의 거의 한 80%가 다 그런 거예요. 그 2차 전지. 배터리. 거의 2차 전지 많이 모르겠어요. 2차 전지 아니면 풍력 테마. 요새 워낙 많이 빠지고 있어서 조금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정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역시 전인대가 열리는데 그 전인대에서 이제 리커창 총리가 발언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거에 따라서 또 증시가 춤을 출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좀 중국 증시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거 재앙이었어요.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이. 하중가 속출해.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좀 발표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어제 미국이 급락하다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일단 급락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는 좀 급락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피가 3천에 거의 턱걸이해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917포인트, 8포인트.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덜 빠지는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일단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1에서 한 2% 정도 하락하면서 호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99.70 정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호가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 출발했고 역시 테슬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삼성 SDI가 한 3%. 포스코는 어제 호주에 있는 리튬호수.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 가치가. 그런 좀 의혹이, 의혹지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다시 급나가고 있습니다. 2.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노택이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IT 업종이나 어제 일부 강했던 종목들 좀 빠지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은 녹십자가 한 1.8% 모더나 백신 유통을 맡았다는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하고 국제효과 상승하니까 SO1이 한 3% 정도 반등했고. 미국 정유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은행주가 좋습니다. 역시 금리 상승 때문에 KB금융, 하나금융지중. 이들 기업들 외에는 거의 다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한화생명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종목들은 CS윈드가 오늘도 6% 정도 급락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좀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풍산이 오늘 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주인 DBI텍이 한 3%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업들은 오늘 어제 미국 증시에 연동돼가지고 다 일단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셀트리온의 스퀘어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 거의 부합은 했고요. 증권사 보고서들은 다 괜찮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들을 많이 올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KMW 요새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같은 5G주들이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사실. 그런데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시 연구원님이 오랜만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KMW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오늘 5G 관련주들 3사가 다 일단은 한 2% 정도씩은 약세장에서 좀 반등하고 있는 게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위 솔루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닥은 거의 다 빠지고 5G 장비주 위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지금 3,003포인트 마이너스 39포인트 1.3% 일단 3천선에 다시 한번 내려선 모습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94% 917포인트 일단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은 개인 투자자가 어제도 많이 샀는데 오늘도 오전에 저가 매수 나서고 있고요. 한 866억 정도 외국인은 836억 오히려 반대로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아직은 큰 변동 없습니다. 42억 정도 매도하면서 일단 하락하면 최근에 개인 투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비슷하게 개인들이 조금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코스닥이 코스피에 면에서는 조금 덜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좀 바이오즈들이 좀 강했어요. 셀트리온 쪽도 좀 괜찮았고 LG화학이 현재 플러스가 나는군요. 어제 이제 리콜 관련해서 합의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제거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LPG, 에카속유가스 이쪽이 이제 뭐냐면 다 석유 관련주입니다. 흥구석유, 극동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유가에 바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 10% 이상 급등해가지고 지금 LPG, 섹터 쪽으로는 LPG로 잡혀 있는데 이쪽이 강하고 은행주가 한 1.4% 손해보험이 1.4% 정유주가 한 1.1%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하락입니다. 반도체 대표주가 오늘 마이너스 2% 사실 하이닉스는 요새 물론 주가는 빠지는데 제가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계속 지금 목표주가는 다 올리고 있어요. 오늘도 신한지권에서 목표주가를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전망은 좀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성장주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는 오늘 좀 한 2% 정도 합격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원래 작년에 하이닉스를 올해 전망을 했을 때 영업이익을 8조원 예상했어요.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13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익이 거의 한 6, 70% 늘어났으니까 주가 올라가는 건 사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대보다는 반도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주들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좀 빠지면서 인터넷 안 좋고 어제 포스코 때문에 오늘은 철강주도 좀 좋지 않고요. IT, 자동차 대부분의 기업도 경기 민감주까지 그래서 정유은행 빼고는 사실 경기 민감주다, 성장주다 관계없이 대부분은 좀 약세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미국도 그랬더라고요. 보통 금리 오르면 가치주가 올라야 되는데 정유주 빼고는 가치주도 많이 빠져버리더라고요. 다 같이. 시장은 조금 파웰 의장의 발언에 많이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실망한 거죠. 그러면 네, 그리고 제가 보고서 좀 빨리 보겠습니다.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포스코 말씀드렸는데 증권가에서 요새 그래도 철강주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하나금융투자의 박성봉 연구원님이 일단 올해 철강 감상 가능성 점검이라고 좀 보고서를 썼는데 2016년 이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매년 6에서 8%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공급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에도 5%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급가행이 계속됐는데 올해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정부가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 정점 도달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겠다는 거죠. 2060년에는 탄소 중립 산업 그런데 왜 철강이냐 철강이 공장에서 나오는 전체 탄소 배출량이 중국 내 전체의 18%나 차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전 산업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예 감산을 시켜버리는 거죠. 강제적으로 환경규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면 중국의 공급 과잉이 좀 축소되면서 이 철강 업황은 좋아질 것 같고 거기다 수요는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철강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영향이 높은 포스코 비중 확대 의견 계속 좀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요새 긍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유진 투자증권의 노경태 연구원님인데 일단 수요도 좋아지고 있고 어제 뭐 삼성전자 제가 보고서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게 스마트폰 때문이거든요. 출하량이 예상보다 좋고 올해 5년 만에 스마트폰 출하가 아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또 5G 스마트폰은 두 배나 증가한다고 하니까 단가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라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스마트폰 섹터에 대해서 사람들 거의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근데 올해 업황 자체는 조금씩 돌려갈 수 있다니까 좀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역시 대장주는 좀 애플 같고 다만 삼성전자가 화웨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지금 거의 못 가져갔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동남아나 라틴 쪽이 이쪽이 삼성전자의 동무대래요. 사실은. 근데 이쪽이 조묘율이 높았는데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해운업종도 지금 요새 워낙 분위기들이 좋은데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운 연구원님이 적으셨는데요. 해운업종 일단 지금 즐기자. 그러니까 해운업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꺼려하는 게 이렇게 좋으면 맨날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뒤통수를 맞은 적이 되게 많았어요. 좋을 때 사면.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서 많이들 꺼려하시는데 일단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운임이 좀 쉽게 꺾일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좀 적어주셨고 뭐 이게 얼마나 갈지는 사실 뭐 그건 누구도 사실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밸류에이션 여력을 감안할 때 지금 좀 싼 거 아니냐. H&M은 주가가 지금 5배 올랐지만 PER이 지금 4배밖에 안 된대요. 이익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좀 싼 거 같고 1등 기업 머스크와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페노션 같은 BDI 관련 기업들도 여전히 주가는 좀 싸지 않나 그런 좀 보고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한국투자정권의 박수현 연구원님이 오늘 이거 아까 아침에 나왔던 건데 제목이 파월에 있네, 시장에 있네라는 보고서인데요. 이게 파월 연설에 대한 실망감 블랙아웃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3월 17일까지 FMC 열리기 전까지는 2주 동안은 연준 인사들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3월 17일까지는 연준 의원들이 뭐라도 좀 얘기를 하길 바라는데 그래서 이제 블랙아웃 피리어드에 돌입하게 되면서 투자들이 지금 좌표 없이 헤매야 되는 상태로 진입을 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경계감이 필요하다. 그런 좀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남은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일단 SLR이라는 좀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기 자산 대비해서 자본을 어느 정도 이게 축적을 해놔야 되거든요. 비율이 있어요. 한 3% 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비율이 올라가려면 이제 밑에 분모가 자산이니까 자산이 줄어들든가 자본이 늘어나면 되거든요. 그냥 우리 수학 공식에 의해서. 그런데 이 밑에 분모 중에 총 자산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국채예요. 이 국채를 지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빼줬어요. 그냥 국채를 얼마를 사든 어쩌든 간에 이거를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작년만 해도 국채를 아무리 많이 사도 이 자기 자본 비율이 어쨌든 뭐 크게 뭐 이렇게 낮아도 뭐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됐었는데 이게 3월 말에 그 규제가 어쨌든 이제 종료 그러니까 연장했던 게 3월 말에 이제 규제가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장을 안 해주면 결론적으로 그 은행권이 국채를 팔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국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모에서 빠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잡혀버리면 당연히 값이 떨어지게 되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금리 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은 국채를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마 이거를 규제 완화가 만료되는 게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4월, 5월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의 구도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파일 의장도 이거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지금 안 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는. 어떻게 할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규제 완화가 지속되면 증시는 되게 호재거든요. 굳이 은행들이 국채를 안 팔아도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채를 팔면 금리가 또 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말에. 그래서 일단은 3월 17일까지는 지금은 좀 알 수 없는 구간이다. 3월 17일이요? 네. FMC. FMC가 그때 열리는데 연준 의원들이 그때까지는 발언을 못하게 돼 있대요. 통화정책 발언은. 2주 남았네요. 네. 2주 동안은. 그래서 너무 길다. 네. 좀 길죠. 길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바라는 건 그날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연준 의장도 지금 발언 다 끝났고 마지막 남은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뭐 그래도 긍정적인 건데 리딩 투자증권의 이동호 연구원님이 1월 달에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 해석을 했는데 되게 괜찮아요. 재고는 줄고 출화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재고순환 지표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진짜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만 봤을 때는 이런 지표들은 다만 수출은 좋은데 소비는 아직 좀 부진하다. 그 내용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경기 순행지수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폭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경기 쪽도 좀 계속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설비 투자도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한국의 수출 데이터나 산업활동 동향 데이터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LG화학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분담금 합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리스크는 좀 해소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GME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오하이오에 배터리 공장 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추가로 증설한대요. 2조 정도 더 들여가지고 추가로 캐파 증설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 뉴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LG화학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그 태양광하고 풍력발전주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또 중국도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긴 했는데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하나금융투자의 백승혜 연구원님이 이게 적어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의 국가에너지국이 2021년 태양광 풍력발전 개발 건설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함을 발표를 했대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비중을 전체 전력의 11% 내외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시장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대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서 태양광은 나쁘지 않습니다. 태양광에 이렇게 되면 신규 설치량이 작년보다는 올해 24%가 일단 증가해요. 근데 문제는 풍력입니다. 풍력은 58%가 감소를 한대요. 작년보다 올해.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중국의 관련 기업들도 많이 빠지고 ETF 있잖아요. 풍력 ETF 팬이라고 그게 좀 급락을 했고 어제 CS윈드 같은 기업들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생각보다 이 설치량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지면서 좀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이건 OLED 패널 업체한테는 호재인 것 같은데 닌텐도 게임기 아시죠? 닌텐도 스위치 스위치? 거기에 원래 LCD가 들어가 있잖아요. 패널이 그거를 올해 신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 7인치 OLED로 삼성이 공급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로 그래서 이제 게임기 이쪽 패널에도 그러니까 OLED가 대세로 가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게 보시고 그 다음에 9번 중고문이 이끄는 LG 신설지주 이제 분할하거든요. LG와 LG 신설지주로 나눠서 계열 분리되는데 거기에 LG 상사 실리콘 억스 LG 하우시스 LG MMA 등 4개 자회사가 이제 두고 LG 상사 산하 판토스가 손자회사로 편입이 되는데 이름이 LX가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름이 사명이 지금 사명을 짓고 있는데 LX라는 이름으로 아마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분할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 들어가는 계속 늘어나는군요. LS, LG, LIG 알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아니 근데 오늘 유난히 힘들어 보이네? 아니 근데 이제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계좌가 반이 절단이 났네? 했다가 아니야 아직 계좌에 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대신 뭐 울어주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직 바이나 남아있습니다. 반토막 났어? 네? 반토막이 났았어?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 답답하구만 염승환 부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저 이제 메일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접속해가지고 질문에 시간 되면 질문에 이렇게 좀 해주시죠. 함께해 주신 우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프로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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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잘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by